그 정성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해서 내가 못 참아가는 그런 안심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도 자신이 또 그래되면 엄마 아름다운 게 그렇게 찬다고 그쪽으로 남았는데 남편이 사랑을 막 하는 거고 이제는 편하고 가야 돼 자신이 예쁘게 아버님 꽃 찍었지? 왜요? 꽃도 꽉 찍고 있을 거 같은데? 아버님 사진 그만 찍고 그만 찍고 직진 직진 하면 의자 있거든요 거기서 손수건 체험하니까 들어주세요 안 된다고 나는 이렇게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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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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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